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창 꽃다방 김마담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다 너드커넥션 멤버 4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주 휴학한 다음에 음악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학교에서 기타 치는 로봇 만든다고 거짓말을 해갖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서영주님 안녕하십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뭐 아버님이 지금 최고의 후원자고 응원하시는 분이라고 네 그러십니다 가족이 이제 가족분들이 온 가족이다 공연 때마다 다 오고 다 오시진 않지만 거의 다 오십니다 거의 다 저희 어머니도 공연장에 거의 안 빠지고 오세요 아 정말요? 아흔 다섯이십니다 넷이십니다 지금 어머니 이제 그렇게 연세 드셔도 이제 서영주 공연이라면 무조건 오시는 거지 그렇죠 아 멋있어요 진짜 네 또 최승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기타를 배워갖고 기타의 신이라고 그것까지는 아니고 기타 신은 뭐 에릭 크래프튼 형이 있으니까 기타에 뭐라 그래야 되나 중3부터 짓으면 지금 꽤 오래 친 거죠 네 한 15년 16년 아 17년 쳤구나 근데 이게 기타를 치면은 해가 처음에는 뭐 그냥 코드만 나오고 막 징징 소리 나오고 그러면 신나서 막 치는데 이게 기타가 갈수록 점점 더 어렵잖아요 아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열심히 근데 15,6년 되면은 이제 지금은 기타하고 어느 정도 친해진 것 같아요? 아 약간 그 알면 알수록 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지 점점 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림을 이제 그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보자고 막 그렸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그림에 가까이 갈 줄 알았어요 웬걸 그리면 그림에 점점 더 멀어져 아 기타도 그래요 기타가 그 슈베르트가 배우다만 아끼게 되는 거 알죠? 아 그래요? 네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가다 가다가 그냥 안되겠다 그래갖고 피아노 치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 멤버 4명이 키보드가 없네 네 아 진짜 베이시스트 박재현 네 안녕하세요 팀 막내라고? 어 영주랑 동갑인데 9일 차이로 제가 막내가 됐습니다 9일? 네 집안에서는? 어 집에서도 막내입니다 집에서도 막내? 네 막내는 티가 나는 거 같아 네 9일 아니야 뭐 며칠 차례도 어때요? 영주 형이 볼 때는 형으로서 좀 많이 이제 좀 챙겨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형 처음에 보는 거 같아 네 처음에 본다 저는 형은 또 처음이라 제가 아이고 티가 좀 잘 나 근데 재현씨는 파트는 베이스 기타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팀 내에서 뭐 역할이 있어요 뭐 회개를 본다든지 뭐 섭외 담당한다든지 스피커맨 된다든지 어 저는 팀에서 수줍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서 아 수줍음을 담당한다 아 미모는 누가 담당한? 어 미모는 역시 영주씨? 아니요 뭐 미모 담당은 누구예요? 저희 그날그날 다릅니다 그때그때? 누가 얼마나 찍어발랐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요새 아이돌도 다 그렇게 해요 네 팀 리더 없이 하잖아 아 그래요? 너도 커넥션도 앞서가네 그럼요 저희는 그런 거 딱히 정해놓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연태씨 왜 오늘 빈손으로 왔어요? 드럼원은 저 오늘 그 이제 같이 구경하러 오라고 해가지고요 아 네 오늘은 구경하러 손을 가볍게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죠 앞에 아무것도 없고 오늘은 이제 응원차 이렇게 근데 요새 자전거 많이 타요? 아 요즘에 많이 못 타고 있어요 요새? 왜 바빠요? 제가 집을 멀리 이사가가지고요 아 파주로 이사가서 거기 거기 자전거 거기 파랗군인데? 네 근데 이제 연습실이 목동이라 파주에서 여기 목동? 네 요거 잠깐이면 와요 자전거랑 오십키로 행주대교 건너면 되지 네 오면은 이제 제가 드럼을 쳐야 되는데 다른 걸 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리가 흘려서 아 그렇구나 네 요즘에 좋다고 하죠 뭐 겨울에는 하기엔 좀 그렇지 네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요 그죠? 네 한 40키로 되려나? 자전거 길로 한 50키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50키로 아 가볍게 다니지 그렇죠 그렇죠 왕복 100키로 정도면 뭐 그죠 다른 거 칠 일은 없고 아 근데 어쨌든 어머 내가 여기 아까부터 여기 벌써부터 줄 서갖고 일렬에 계신 분들이 네 사연을 송수비님 아 일렬에 앉아계신 것 같아요 네 또 나오다니 너드커넥션 완전 좋아요 수업 듣다가 몰래 나와서 카페에서 보는 중임이 다 다 안겨 썩 썩 네 너무 기뻐갖고 키윽이 다 붙어있어요 지금 감추질 못하시네 22979님 너드커넥션은 얼굴 보고 뽑으셨나 봐요 전 딱 보면 알죠 멋진 뿜뿜 인성 뿜뿜 갬성 뿜뿜 이예지님 일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점심시간을 10시로 정했어요 울 밴드폰을 보려고 I hate Monday 연태님 뒤에 고릴라 인형처럼 너무 귀여워요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유는경님 신연태 적당히 귀여워라요 네 김지영님 영주 오빠 카디건 찰떡이네 카디건 근데 왼쪽은 아 색깔이 두개에요? 네 두개에요 반반으로 나눠져있는 카디건 김건우님 너드커넥션 분들 궁금한게 있어요 요즘 정말 대세시인데 세상이 너드커넥션 분들 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소감 좀 말씀해주시죠 오 김건우님 뭐 소식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희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저희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에? 아치동설을 믿으시는군요 네 뭐 그런 샘이죠 아치동설 그렇습니다 아 근데요 옛날에 이렇게 천동설이었잖아요 네 그때 그림 이 궤적이나 이렇게 그 그림들 보면요 아니면 그거 만든 천구들 있잖아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도 못해요 아 그때 당시에 만들어놓은 네 그런 것들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세상에서 꿈꾸는 너드커넥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새앨범 이거 진짜 멋져 일본 트랙의 플래닛 어스 그리고 어 새앨범 제목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? 네 저희는 아 그래서 1번이 플래닛 어스 네 2번이 스탠더 네네 하이 드렁 네네 어 이거 왜 이거 이런거 내도 되나? 어 네 네 되더라고요 어 여전히 보세요 하여간 뭐 노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있는 곡들을 할거에요? 오늘 하이드렁크 들려드릴게요 하이드렁크를? 네 아 자 그러면은 첫곡을 뭐를 해볼까요? 첫곡은요 저희 정규앨범 1집에 있었던 곡 중에 21st Century Kingdom 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무슨 영화사 차리는 것 같아? 영화사 어 저희 1집 정규 1집 앨범 제목이 어 그런 신세기 명화극장 이런 컨셉이었어요 이야 참 대단하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와 저희 가끔 신기가 있어요 내가 말하고는 내가 놀랬네 정말로요 네 자 그러면 21세기 킹덤의 네 어 킹덤을 라이브로 네 오늘은 좀 어쿠스틱하게 이렇게 꾸며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쿠스틱하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파이팅 1 2 3 4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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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멋지다 어디선 또 이별도 있을 거다니 그죠? 그런 것들을 이 몇 마디 안에 다 넣어놨어요 세상 만사를 거의 토통한 사람들 같아요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손예인님 아니 연태씨가 은근히 팬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유독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? 감기 조심하세요 자 너드커넥션이 여전히 이곳에 자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의 마지막 트랙인데 들어보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아침 창을 열어보세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요 오늘도 그대 아침을 깨우는 햇살찬창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김창환의 아침창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너드커넥션 서영주, 최승원, 박재현, 신연태 박윤지님이 앨범 소개는 보통 어떤 분이 작성을 하세요? 질문을 해주셨군요 그거 딴 분이 적어주나?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끼리 앨범 컨셉이 나오고 하면 회의를 해갖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일단 한번 회의를 하고 거의 글은 제가 씁니다 주로 아 주로 영주씨가 정리를 하는구나 네 그렇죠 원래는 옛날에 밴드들은요 컨셉 앨범이라고 해서 앨범 하나가 전체 컨셉을 잡고 네 그래서 쭉 한번 연합곡 이렇게 쭉 발표를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 피도 이게 완전 컨셉 앨범이네 곡수는 많지는 않지만 네 와 자 여전히 이곳에 아까 들어봤는데 이야 난 이 설명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윤준님 아 오늘 회의도 취소되고 너드커넥션도 보고 아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부터 팬 될래요 김문범님 너드커넥션 음악에 산울림이 느낌이 있어요 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네 62832 너드커넥션은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까 그 사건들 특정한 시간에 교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니 뭐라고 생각해요 각자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이요? 네 연태씨 좀 생각해 보시고 제일 잘 아는 승헌씨가 한번 사랑 승헌씨의 사랑을 얘기하면 되지 아 저의 사랑이요? 저의 사랑 저는 사랑이 아니 승헌씨가 보면 영주의 사랑 얘기해도 돼 아 아니요 이제 네 그냥 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뭐야 그 이 손에 이런게 크게 중요해지지 않는 그 시점이 오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태씨는? 항상 이제 간직하고 있는데 잘 못 느끼는 모를 수도 있는 아 네 그래서 꼭 이렇게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러면은 뭐 저절로 재현씨는? 어 사랑이란 두려움 같습니다 두려움? 네 형들이 좀 용기를 좀 주세요 아니 보통 무언가를 사랑하면은 그게 떠나갈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도 같이 와가지고 정말 무언가를 소중히 아끼면은 이게 언젠간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의 두려움 같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음악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오 오 그렇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 다른 건 겁나는 게 없었는데 사람 앞에서 왜 이렇게 내가 작아지는가 네 뭐 오 영주씨는? 어 저는 이제 굳이 시간을 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시간을 당신한테 주는 게 사랑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신없이 이제 아침에 눈 떴을 때 당장 늦잠을 잤는데도 생각이 나고 자기 전에 피곤해 죽겠는데도 생각이 나고 이런 게 뭐 음악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동물이든 사랑이 아닌가 그게 다 사랑이다? 그렇습니다 이야 이야 야 6284님은 오늘 해답을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별거 없는데 제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걸까요? 그대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 들어봤어요 와 오늘 한 수 배운 것 같아요 고윤덩님 공연 가고 싶어요 아 서울 살고 싶다 아저씨 공연도 가고 너도 커넥 시건 공연도 가고 와 아니 다음주는 원주간다며 네 오 거기서도 또 공연이 있고 뭐니뭐니해도 큰 공연이 있으니까 이때는 뭐 연말에 한번 차 타고 올라오시죠 뭐 그러니까요 요새는 뭐 사실은 뭐 다 몇 시간 안 걸리니까 전국이 자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콘서트홀에서 네 와 여기 공연하기 되게 좋아요 좋더라고요 오 올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네 네 12월 30일 31일이 또 토요일 일요일이야 맞아요 야 새해가 그러면 월요일을 시작하는 거야 맞아요 야 이거 진짜 와서 새해 맞이 하시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12월 30일 날 31일 날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너드 커넥션 자 라이브를 하나 더 청해 듣죠 아 아까 있는 거 그거 하죠 하이드렁크 네 저희 EP 앨범 3번 곡인 하이드렁크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태씨는 옆에 계세요 그냥 아 예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1 2 3 4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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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m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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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그럽고 그런 것 같아요. 성격이 자체가. 좀 둥글둥글한 편입니다. 더 둥글둥글한 편입니다. 더 둥글둥글한 편입니다. 아니요. 이번 버전 하이드렁크네요.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중2병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. 안 그럴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요. 연태 오빠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아요. 연태 오빠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만 봐도 그냥 자기의 학년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. 너무너무나. 중2 정도면 지금 공연장 근데 찾는 팬들이요. 나이가 연령이 점점 낮아져요. 네. 그런 것 같아요. 굉장히 낮아져요. 정말로. 자 라이브 하나 더 하겠습니다. 네. 뭐 준비될 게 뭐 있나? 저희는 오늘 이제 마지막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. 마지막에는 저희가 앞에 두 곡을 조금 텐션이 있는 걸로 아침부터 열어드렸으니까 이제 또 마지막 인사는 살짝 이제 잔잔하게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닫아보자.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?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. 잔잔한 거 하고 싶어가지고. 잔잔한 거 해봐요 뭐요. 제 곡은 뭔데? 저희 조용히 완전 영혼이라는 곡이 있습니다. 정규일 집에 있었던 곡인데요.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희 인사드리려고 합니다. 아카펠라로 해요 이건? 아카펠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직 연습이 좀 부족해서요. 아카펠라가 아닌 버전으로.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? 네? 기타로 할 거예요. 자 조용히 완전히 영혼이. 또 아침장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. 그냥 하고 싶은 거 뭐 시끄러운 거 해도 돼요 아침에. 아 그래요? 우리가 청하는 사람이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. 무슨 말씀. 여기 크라잉넛 형님들 나와서 아우 난리. 난리 난리 치고 왔어요. 괜찮아 아무렇게나. 그러면 저희 다음번에 또 불러주셨을 때 그때 와서 그럼 시끄러운 것만 세고. 다음번에? 네. 오늘 약속 잡고 가요. 그래도 되나요? 그럼 다 되지. 어 예. 봐요. 아니 저기 봄 왔을 때 봄 올 때쯤 또 오면 오.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을 것 같네. 계절에 한 번쯤 불러주시는 걸로. 박윤진님 오 예 조완 형 좋아요. 자 가봅시다 조용히 완전히 영혼이. 안녕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 날씨만큼 흐렸나요 아참하진 않을 때도 자그마한 행복이 깃들었길 바래요. 나의 하루는 어느 밤과 같았어요. 모든 게 미워지더니 그게 결국 다 후회가 되고 전부 다 내 탓이 돼버렸어요. 삶이란 걸 알다가도 모르겠죠. 내가 많이 사랑했던 게 삶이란 걸 알다가도 모르겠죠.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더니 나를 매달고 싶대요. 알아요 나도 수없이 해봤어요. 노력이라는 걸 말해요. 근데 가난한 나의 맘과 영혼이 이제 그만해도 된대요. 나의 맘과 영혼이 안녕 마지막이 사가 되겠네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다신 볼 수 없기에 귀에 자그마한 행복을 남겨두고 가요 스스로를 갉아먹는 나의 밤이 날 다 먹어 지울 때쯤 난 당신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사라지 날 다 먹어 지울 때쯤 진짜 황홀하다. 너드커넥션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다 너드커넥션 너드커넥션과 함께 진짜 봄을 부르는 공연 아니었나 오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 진짜 연태씨 여기 빠지니까 좀 허전한 것도 있고 또 연태씨의 존재가 아 소중하구나 이거 새삼 느끼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자 서영주, 최승원, 박재현, 신현태 너드커넥션과 함께했습니다. 윤기수님께서 우리도 고마웠어요. 봄에 꼭 와줘요. 자 끝곡 스탠드업 띄워드리고 전날 아침 또 뵙겠습니다. 자 끝곡 스탠드업 띄워드리고 자 끝곡 스탠드업 띄워드리고 자 끝곡 스탠드업 띄워드리고